이어서 제주원 뉴스 보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줄어들었지만은 여지껏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남항시지에 넘어 확산 추세를 확실히 걷을 수 있게 정부 정책에 맞추한 2주 더 연장허염진 보람시다. 경허안 현재 진행 중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특별 방역대책 적용도 17일 고장으로 연장허염시다. 경허곡 유흥시설 5종 유광, 목욕장, 홀덤퍼, 파티룸은 중점 관리시설로 지정허연해 집합금지 조치를 노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소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신축년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도정영상TV로 진행된 이날 시무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의 철통방역광, 지역경제 활성화, 송악선언의 실천, 제주형 뉴딜을 통한 미래산업선동, 특히 서삼특별벽 개정광, 제2공항을 비롯한 갈등현안 해소를 강조하였다. 경허곡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정광, 민생을 보호하는 일은 도정의 책물행고로 멍, 올리는 일상으로 돌아간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뒤 심을 모두하도랜 당부하였다. 제주 해군기지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된 강정주민털이 특별섬연되었다. 정부는 새해를 앞돈근해 넘은해 12월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광,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22명에 대한 특별섬연을 실시허여신 뒤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 10요단맹이 이번 특별섬연대상자에 들어갔다. 정부의 특별섬에는 넘은해 3.1절 100주년을 시작으로 허연 이번 고장 10원에 걸쳐 강정주민 39맹이 특별섬연되연마심 소삼 군사재판 수영인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덜부터 본격 시작되엄체는 임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는 28일 소삼 수영인광, 가족 등 39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벨론을 진행할 예정마심 청구인털은 지난 2019년 재심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영인 10요단맹허곡, 가족떨인디앙, 청구액은 103억 원이랭고람수다. 경허곡, 이번 소송은 최근 금물살을 타는 서삼 희생자의 배보상 등의 내용을 돔은 서삼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거담댄 덜 헴엄수다. 서삼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사용허연한 제주시 권입동 옛 주정공장 터에 역사기념관이 건립될 거를 낸수다. 제주도는 올리 국비지원이 최종 확정되어 골에 넘어 2단계 사업인 역사기념관 건립을 추진억행으로 압수다. 역사기념관 건립에는 몬타커형 29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인디양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허옴엄수다. 경허곡, 제주도는 너무내 1단계 사업으로 소삼을 상징하는 조형물광, 위령재단 등을 설치허수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제주를 쳤는 관광객이 호를 만맹 수준으로 줄어진 골암수다. 제주도관광협회가 곧는 걸 보 난 요지금 제주를 쳤는 입도객은 만여 맹 수준인 디양, 너무내 고통기간 소만 3천여 맹과 비교함인 80%가 차이 줄어든 거래는 압수다. 경허곡,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되어 분한 이츄루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 담대는 압수다.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한허다는 선선하다는 뜻 아닌가요? 한한허다. 한한허다는 혹시 한작하다는 뜻 아닐까요? 한한허다라고 하는 것은 많고 많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선선하더라든가 아니면 한적하다 하는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한한허다는 표준말로 하면 하고 많다 또는 하고 하다 하는 뜻입니다. 한한허다인 경우는 많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잣집인 경우는 일이 한한허다, 부잣집인 경우는 일이 많고 많다라든가 아니면 식구 한난한 집인 경우는 맛없는 게 없나 식구 많고 많은 집인 경우는 맛없는 게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와, 엄마 여기 눈 진짜 한한하게 내린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눈이 한한허게 쌓였다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한난하다 하는 대신에 하영이란 말을 써서 눈 하영 왔자 또는 눈 하영 묻었자라고 표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제주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인 경우는 그냥 표준어와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아니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정도로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의 문화광, 역사적 가치가 높은 향토사진광, 동영상 등 공공저작물을 누개나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개방헌된 보람수다. 이번이 개방되는 공공저작물은 제주 백년사진광, KCTV 제주방송이 제작한 제주원 뉴스 등 디지털 컨텐츠 6만 소천여 건이오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청 누리집에 향토사진광, 동영상, 디지털 컨텐츠 등 저작물 서용 무늬가 이어지멍 이 뒤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인 공공 누리마크를 부착하여 본격적으로 개방허캔고람수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댕길 수이신 올레찌리 맨드라 점수다. 제주시는 너무내에 이어 올리도 올레코스 혼두계를 정하여 누개나 접근할 수 쉽게 환경을 개선허캔고람수다. 경호곡, 렌터카나 자가용 이용자는 물론이고 관광객이나 노약자가 혼두시간 안이 이용할 수이신 올레찌리 순환코스도 맨들캔고람수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올리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헐걸앵고람수다. 경호는 온라인 농업교육을 바꾸정한 사람털은 11일부터 농업기술원 누리집이나 유튜브로 시장광 장소의 제약이오시 바둘수시젠을 염수다. 교육교재는 강모술 소무소에 가민 바둘수시젠고람 신디양,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위하여 감귤광 소득장목, 토양비료, 농기계의 안전소용 등 26가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오늘 고라앉는 소식들은 잘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화가한 소식 고송오크다. 편안 들러십사에 한글자막 by아주 하얀 허얀 허용 헌머를랑 장단에 놀고 헌머를랑 서우제로 놀죠 하얀 허용 허용 우리의 마음 날랄 적에 영화를 보려고 날라 끝마는 하얀 허용 영화를 보려고 날라 끝마는